파이팅! 포지션! 제가 왔습니다! 포지션, 차일라임이다! 공격해라! 공격해라! 물러서지 마라! 공격해라! 공격해! 공격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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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공주님! 천재 미인장! 공주님! 천재 미인장! 공주님! 천재 미인장! 가!아! 할 acquired at… 아버님! 아버님! 괜찮냐? 당신 세례려 없는 influencingWhat? 예 아냐! 공주님! 저희들 때문에 이에까지 오십니까? 어떻게 풀려났느냐? 저 여자가... 멈추시고! 멈추지요! 점을 멈추지요! 멈춰라! 멈춰라! 내가 이곳의 족장이여. 부디 싸움을 멈추지요. 항복하겠소이다. 그대가 족장이라 했느냐? 그럴소이다. 왜 명복궁을 침탈해 사람들을 납치했느냐? 내가 여진인들과 싸워온 것 때문에 복수를 하려 그런 것이냐? 아니요. 단지 우리 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그랬소이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왕족이 궁을 친 것이 어제 부족을 위한 길이란 말이냐? 황주의 왕후를 납치해 고려 조종으로부터 보화를 마련하려 했어. 뭐라고? 이 모든 것이 족장인 내 탓이오. 허니, 우리 부족은 용서해 주시오.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소이다. 조심하시오! 조심하시오! 신선해! hotel 튼 Kle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, 이보게. 서추석님. 서추석. 서추석님. 서추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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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추석님. 정신 차려. 승덕궁 공주님이 많이 걱정되십니까? 용안이 몹시 어둡습니다. 전하. 이럴 때 이런 말씀 올리기 저어대오나. 무슨 얘긴데 그러시오. 말해보세요. 저, 혹시 여가가 나시면 후비전에 계신 왕우마마께 한번 들러보시옵소서. 거긴 왜요? 요즘 많이 편찮으시다 합니다. 게다가 전화를 배울 일이 꼭 있다고 하시어서. 왕우가 그래요? 날 볼 일이 있다고. 아닙니다. 선희공주가 왔었습니다. 한번 가보시옵소서. 전하. 제가 외람때의 일이 왕우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가시방석인데. 왕우마마의 몸까지 좋지 않으시니.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. 어머니. 조금만 더 드세요. 미안하다. 더는 들어가질 않는구나. 주상전환 납시옵니다. 주상전환 납시옵니다. 니가 올해 몇이되냐? 열다섯시옵니다. 벌써 그리 됐구나. 잠시 나가 있거라. 더는 일을 삶아질 수 없어.